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정치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결국 내리는 선택인데 유난 회동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딱 한 마디. 법무사 가셔서 했던 돌을 맞아도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이야기가 그냥 성격을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요약정리가 바로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 같으면 돌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윤 대통령은 돌을 맞아도 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한회동에서 주로 거론됐던 어젠다인 김근희 여사 관련 건이나 의로 사태나 모두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가장 중심에는 대통령의 의식 상황 판단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품성 성품 장점 단점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노빠꾸 정신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냥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특성이자 강점이자 단점을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동화 중앙이 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뤘네요. 그것도 사설에서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정리하는 겸에서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소위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가. 윤 대통령이 돌을 맞아도 간다. 사설을 쓴 사람이 지적한 것은 그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리고 길은 있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돌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가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막다른 골목에 또 도달해 가지고 길이 없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제 지적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일 회동이 끝나고 20일 23일 이렇게 가면서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표나 예고표는 21일 날 저녁 회동을 마치고 21일 날 범어사를 방문해서 한 발언이 아주 함축적이죠. 앞으로 여러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져야 될 업보로 생각하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자르도 보지 않고 우르도 보지 않고 그냥 일하겠다. 그것을 좀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돌을 던져도 그냥 맞고 가겠다. 돌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여러분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특히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윤 대통령이 무난하게 여러분들 임기를 마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돌을 맞아도 간다는데 돌을 잘못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보시게 되면 여기 고수란이 있는 거죠. 정면 충돌 양상이 아주 강한 거죠. 어제 상황은 거의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보면 더 심화되겠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초기에 선택한 그런 선택들을 의료 사태도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초기에 선택한 것에 일체의 여름 양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사슬 제가 보는 것은 논평하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 여기 보시게 되면 동아일보의 사슬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는 말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주 여러분들 적합한 표현인 겁니다. 여기에 거의 전부가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적나라의 이름 흉중에 갖고 있는 본인의 의지나 판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앞날을 걱정하는 보수 지지 세력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현실 인식이 다르게 되면 그다음에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그 이후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그런 부분을 헤아려 가지고 다 알아서 다 행동할 거니까. 여기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을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 등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서 이미 자제하고 있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국정 이슈를 모두 삼키는데도 왜곡된 여론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논평하는 사람들도 자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니까 재관점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아일부에 사설을 쓴 사람들을 글을 가지고 한 번 더 논평을 하는 겁니다. 국정의 모든 이슈를 다 삼키지 않습니까. 반환점을 돈 윤 정부의 모든 이슈들을 다 김건희 여사 끈이 삼키게 되고 왜 그게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왜곡된 여론이고 야당의 공세고 이렇게 대통령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알아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여러분들 동석시켜서 앞에 대통령이 꾸짖는 듯한 그런 종류의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한 거죠. 대통령 한 사람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이 문제가 집사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알아서 뭡니까 자기 의견을 죽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맹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 그 와중에 버젓이 공개활동에 나선 김건희 여사 행보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60%로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본 겁니다. 아직도 40%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열어진 우리 사회 40%입니다. 40%인데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인 거죠. 반란포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7, 8명의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건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동화사슬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실제지 그건 의혹 차원 정도가 아니다. 이들이 공식 라인을 건너뛰고 김건희 여사에게 직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가 오래됐고 4월 10일 총선 참패 직후에 박영선과 양정철의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을 흘리는 등 언론 프레이를 한 사실도 드러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화일보의 사슬 쓰신 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한 과반수 넘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뭔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일반 여론과는 동떨어진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세상을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뭐 아주 이렇게 다른 판단 다른 해결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보시면 대통령 즉 인수위가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했던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주변의 친인척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감찰관이지 않습니까 거꾸로운 것은 사실이죠. 집권 2년 반이 다 되도록 야당 핑계를 대며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른 사안들 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처갓집이나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범호서가 가지고 돌을 맞아도 그냥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일반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주책 없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실수를 하는 거 하니까 말이 나간 다음에 아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생활하다 보게 되면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입학해서 나오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의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늠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냥 내 식으로 가겠다. 크게 멍공하게 범호사에서 이런 한 돌멩이 맞아도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참 아쉬운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려하는 뜻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게 되면 김 여사의 일정을 통제할 제2부속실 설치의사를 밝혀놓고 사무실 공간 등을 이유로 서두르지 않아 온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맹태균 씨와 같은 블러커와 김근희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이러니 대통령이 간다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 그 방향은 맞는 것인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아일보가 오늘 조간사슬에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방향이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거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앙일보는 훨씬 더 이런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그냥 해법까지 이런 제시하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대통령실 내에 근제한 김근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김근희 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권력을 우임한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심을 수용해서 인사 쇄신으로 국정난맥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이재명 1심 선고 이전에 이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위 오늘 오피년에서 이야기했는데 기본 논조는 여러분들 동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22%로 추락한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해동에서 두 사람은 다른 의제를 다 제쳐두더라도 김근희 여사 문제 한 가지만 대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내놓았어야 됐다. 김근희 여사의 사과와 자숙 제2부속식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넘어서는 비상한 조치를 내놓아도 등을 돌린 민심을 달래기 힘든 현실을 용사는 직시해야 된다. 직시하라는 표현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과 자숙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은 사안의 위급성이나 이런 것을 미뤄볼 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의 안이나 그다음에 보수 세력 전체의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15일 이전의 말검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사슬을 쓴 사람의 최종 결론은 특별감찰관은 신속히 임명하고 그다음에 회동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여러분들 김근희 라인으로 검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고집이 굉장히 센 분이니까 자기 확신도 강하고 그러니까 의로사태에서 보다시피 문제가 엄청나게 정폭이 되더라도 본인이 내린 결정을 노빠꾸 정신 뒤로 이렇게 좀 돌리거나 양보를 하거나 타협안을 내는데 굉장히 익숙지 않은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근희 여사건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사안을 다 보면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수습책을 내야 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안위나 정권의 여러분들 순항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